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 100만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란 협약식은 대구시와 국립의료원이 협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사립기관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의료원이 제일 나으니까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보신 대로 시장님의 붉은 열정 때문에 저희들 지금 밀려가지고 예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군의 지역, 신공항 지역의 지역주민과 그 이외의 지역주민, 또 경북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의 최소의 최대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곳은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구매하år이 전형적인 의료와 우리 구매하år의 학습지원은 우리市장에서 지역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다시holder 사항에서 우리 구매도 통하철에 우리 화이팅을 든다 우리 구매도 부볶음 한국국토정보공사